한국 파리바게뜨 어떻습니까? 메뉴를 좀 봐보자 파리바게뜨 빵이 얼마나 더 업그레이드 되어있는지 대개 별거 아닌데 이 유리장 안에 들어있으니까 되게 있어보인다 유리통 안에 있으니까 우리 맨날 먹는 거잖아 그거 빵이 똑같네 메뉴들이 잘 나와 거의 똑같은데 메뉴들이 특별할 게 없는데? 물론 크루아스는 엄청 크다 우리나라에 한 두 배는 되는데 사이즈가? 이렇게 커서 말도 안 돼